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아주 우리 동화백화점 앞에서 이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추운 겨울 내내 이렇게 내먹으면서 모여서 태극기를 흔든 까닭이 무엇입니까 오늘 입춘이 지난 이 시점에 이렇게까지 많이 모이셔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영전에서 태어나서 여기 경북중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서울에 가서 객지생활 하다가 작년에 내려와가지고 여기 대구 수상가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안 찍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라는 경북 영천 인고면입니다 거기에 포은 정몽주 선생이 우리 마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저는 포은 정몽주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새누리당을 떠나지 않고 새누리당을 떠나지 않고 새누리당을 지키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묻더라고요 당신 왜 안 가느냐고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서당에 다니면서 우리 포은 선생 시조를 계속 읊고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 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대구 경북이 낳은 충전의 상징 포은 정몽주 선생님의 단심가를 할 테니까 같이 아시는 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시라도 잊고 임명한 일편단심이야 다실 줄이 시냐 그렇죠? 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은 우리가 죽고 죽어 자손만대로 일백 번을 죽고 죽어도 변하지 않는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변함이 없으시죠? 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저도 많이 흔들려서 저는 늘 대한민국을 반대하고 자라났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서경석 목사님 저 바로 운동권 선배입니다 저분 또 서울대학 다니면서 늘 반정부 대모만 하신 분이에요 감옥에 늘 들락거린 분입니다 저도 감옥을 두 번이나 들락거렸습니다 저는 늘 박정희 대통령 하는 것마다 반대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40이 넘어서 정신 차렸어요 40이 넘어서 철이 들여가지고 샤누리당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감옥을 두 번 갔다 오고 대학에서 두 번 쫓겨내고 고등학교 다닐 때 경부고등학교 3학년 때 또 박정희 대통령 삼성경 안대 데모로 무기정황을 받았습니다 동 장관이 다 두 번 해고됐습니다 골치 아픈 김문수입니다 이런 김문수가 만약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태어났다면 저는 열 번도 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사랑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용서를 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위대한 조국은 저같이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이 사람을 늘 용서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를 국회원을 세 번이나 시켜주시고 경기도지사를 두 번이나 시켜주셨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태극기를 생각하면 저만이 아니라 저 자손 만대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저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새누리당으로부터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탈당하자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당신이 세누리당에 들어와서 국회의원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또 누구 아버지도 했잖아 누구 아버지도 하고 니도 해먹었는데 누구 아버지부터 니가 다 먹던 후물에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가면 어디로 가나 가지 말자고 내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도 말리니까 안되더라고요 저는 정치하는 사람은 일반 시민들 일반 시민들보다도 더 의리를 지켜야 된다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언론에 나는데 엄청 잘못한 줄 알았어요 제가 국회의원을 국회의원을 이렇게 깨끗하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특별검찰이 만들어서 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를 또 했습니다 핸드폰을 전부 압수를 했습니다 고영태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검찰에 가서 자기 연대권까지 다 내놓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 중에 솔직히 아시다시피 서거 문드러진 사람들이 이 나라 국회의원을 하면서 지금 정치 개혁을 한다는데 저는 저는 그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석은 사람이 청소를 한다고 할 때 빚기나 빚겨 와 이 때문에 왜 이렇게 더러워진다 네가 빚기면 깨끗해진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모여서 우리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을 다 내간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생긴 것은 이렇게 못된 것이 생겼지만 마음이 좀 약합니다 겁이 많아요 촛불을 흔들어 대는데 촛불이 광화문에 꽉 차서 이거보다 몇 백 배가 많이 찼는데 제가 보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촛불에 타죽으면 왜하노 촛불에 무심림으면 왜하노 겁이 너무나 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성형석 목사님이 저한테 계속 만나가지고 난리를 해요 네가 그래가 되겠냐 네가 나서야지 전부다 저 우리 형님이 나이가 많거든요 그런데 나도 나섰는데 네가 그러면 되느냐 그래도 나는 아이고 생각해볼게요 하고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하는 태극기집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부족하다 안된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굉장히 깊이 자료도 찾아보고 헌법재판소에 재판할 때 지금 들어가면서 그거 들어가면 동영상으로 모든 재판 과정이 전부 다 찍혀가지고 한 몇십 시간을 봐도 못 본 만큼 엄청난 양이 있어요 제가 그걸 요즘에 어젯밤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그걸 봤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이유를 저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낵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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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양심 저 깊은 곳에서 연수야 뭐하냐 왜 너는 촛불은 두려워하면서 양심은 두려워하지 않느냐 맞아요 저보고 많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안 된다는 것이 너 양심에 부끄럽지 않느냐고 저보고 묻더라고요 저를 도와주던 제 후배들 대모하고 운동본에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전부 저를 말하면서 그 석은 생리당을 나오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당신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저를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제가 생각하고 아무리 헌법재판소 재판 여러 가지 동영상이나 또 국회에서 탄핵소추 이유서를 썼습니다 그거 아무리 읽어보고 또 국회에서 그게 드렸다 해서 또 변경을 해서 변경한 것도 다 찾아가고 저는 제 양심과 이 나라의 헌법과 이 나라의 법률과 이 나라의 모든 증거를 다 뒤져봐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그 국회의원이 먼저 파이밍 먼저 파이밍 공군으로 이 공산 침략을 막은 공산 침략을 막은 성지가 바로 우리 태국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우리 대한민국은 안 된다 잘 살 수 없다 우리는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잘 살아본 역사가 없는 이 가난한 살이 70%가 되는 이 척박한 땅 대한민국은 우리 고개를 넘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지역에 박근혜 대통령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는 이런 각오로 우리 대한민국에 전 세계가 안 된다는 제철소를 포함해 만들어서 세계 제1의 제철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리어카도 못 만들고 자선거도 제대로 못 만들고 고무신발짝 하나도 못 만들던 이 한심한 대한민국에 자동차를 만들어서 지금 마이크 시대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계로 바로 비행기까지도 T-50 비행기 여러분 그 비행기까지 만들어서 세계로 수출하는 세계 기술 제1의 강국을 박정희 대통령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 대구 경북이 부끄럽다 세무리당 세무리당만 뽑으면 되느냐 보수만 해서 되느냐 다 파도 뽑아주고 다 뽑아주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탈익이 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능뜰이 선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우리 대구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더 큰 책임이 다가왔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사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드를 반대하는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 이런 사람은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경제를 살리자고 하면서 법인세를 올리자 지금 세금을 더 올리자 여러분 세금 많이 뜯어먹는 나라에 외국의 기업이 오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도 세금 계속 올리고 계속 뜯어먹고 다 잡아놓고 이러면 전부 어디로 갑니까 외국으로 다 가버립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하는 거 보세요 자기나라 세금 범인세 35%를 15%로 깎아줍니다 세금을 깎아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우리나라 삼성 또 미국에 들어오느라 우리나라 현대 기아도 드러나나 또 일본의 도요다도 미국에 안오면 안된다 전부 장나라로 끌고 가는데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고 세계 제일의 기업 삼성까지도 전부 해치하라고 하는 이런 정당 이런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경제 위기를 구하고 북한의 핵위기를 구현해야 됩니다 이제 미국과 한미동맹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반미대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민족 자주를 외치면서 반미대모하고 사도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 손으로 몰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대구 경제를 살리려면 대기업을 이리 모시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대구발전을 위해서는 대구에 있는 대학교를 키워내야 됩니다 여러분 대구의 비행장도 그렇습니다 저는 대구의 비행장이 군비행장은 조용한데 어디 옮겨가지만 대구 시민들이 250만이 되는데 비행장을 없지 하면 앞으로 비행기를 타야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세계로 가고 이 글로벌 시대에 인륜 비행장도 전부 다 뜯어내버리고 아파드 지면 대구가 국제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다 내가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광화물에 가면 사람 목 자르는 짝두 당두대를 메고 다니고 상려를 메고 다니고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은 목을 잘라가지고 목을 창에 빼가지고 그거를 흔들고 돌아다니고 박근혜 대통령을 공공 묶어서 끌고 다니고 박근혜 대통령 속옷도 다 벗겨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배 위에 개를 두 마리 얹어놓고 이런 그림을 국회에서 전시하는 이 영편없는 국회의원들을 여러분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 손으로 우리의 태극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으러 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나와야 된다 오늘 이 정도 모이셔서 안되겠죠 지금요 제가 이 판사들도 많이 알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굉장히 이 법 쪽에 밝은 사람들 많이 압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는 처음에는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탄핵된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얼마 있느냐 이러면 5% 안된다 이래요 어제 밤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어떠냐 그러니까 그동안에 특검에서 조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검찰이하고 그게 전문의하고 다 해봤는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잘 안나오고 최순실이 먼지는 있죠 최순실이 그거 잘못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잘못한게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암만 털어도 먼지가 안나오니까 탄핵이 안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이제 똔또이라는 겁니다 똔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힘이고 대한민국 진리의 힘이고 또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마음이 이제 여러가지로 절망하고 있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살려낼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한번 구원을 외쳐봅시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뭉쳐서 한다고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은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한민국 이렇게 제가 세 분 단수에 세 분을 외칠 테니까 함께 크게 우리 청와대에서 혼자 혼자서 지금 꼼짝 못하고 감옥보다 더 고독하고 감옥보다 더 온갖 모함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 크게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뭉쳐야 산다 뭉쳐야 산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대한민국 만세 고맙습니다 메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